제가 그 올해 이렇게 싱글을 두 가만히 한 번씩 낸다고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좀 나의 기특한 기준을 하고 되게 뜻깊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역시 대기업은 다르지 SM은 52주동안 일주일에 한 곡씩 싱글된다고 그러고요 역시 대기업은 네 대기업이구나 인력이 못돼서 저도 손 많이 벌렀고 인력 중원에서 세 팀 돌아가면서 여긴 온실일 수도 지금 앞으로 뒤에 대표님들이 계신데 지금 일을 다 해보고 계신 것 같은데 주중이시죠 음 아 까닭스 사이에 이따가 왔어요 불쾌한 문을 내리 옹서 들어와 여긴 나의 마지막 그저 찍어줘 당신 깨지 않게 그저 찍어줘 두 눈 없는 날처럼 오늘 달려봐 알랴 처럼 뜬 너를 매일 섬진 홀로 잠이 들고 달러리게 잠이 들고 바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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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른 먼지와 빛이 ую 미니 그들 거 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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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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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